마지막 이게 또 보음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이 이론상에서 우주가 펼쳐지면 선악이 나뉩니다 그래서 C, B, 오름과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이롭다는 건 은혜로움과 해로움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으로 자꾸 업을 쌓아가시면 반드시 과보가 과보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자꾸 뿌리시면 즉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래서 이 법신불 사안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터져나와서 보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은을 해요? 천지에다 부모에다 동포에다 보은을 했단 말이에요 법률에 맞게 그러면 진급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보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이너스 업을 만약에 배연을 계속했다 그건 강급할 도리밖에 없죠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고 배 안 부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은이라는 거는 배신인데요 일단 이 글자만 보시면 이게 북녘 북자거든요 북녘 북은 배신이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배신이냐 등을 서로 대고 있죠 이 북자 자체가 배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의 등을 상징하게 돼요 등을 맞대고 있죠 그러니까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린 지금 북방구에 살고 예전에 동서남북 재는 기준은요 밝은 쪽을 바라봐야 돼요 밝은 쪽을 봐야지 도를 알 수 있고 은덕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을 보고 서서 방향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남쪽을 보고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이 남쪽이겠죠 그런데 난 남쪽을 보겠죠 정면이 어디죠? 남쪽이 돼요 북쪽은 뭐가 돼요? 등이 돼요 그래서 북에다 이걸 쓴 겁니다 등진 쪽이에요 서로 사람이 등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배신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죠? 왼쪽 동쪽이 돼요 오른쪽은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좌청룡이 되죠 왼쪽이 동쪽이니까 항상 해 뜨는 쪽이 왼쪽인 거예요 그래서 좌청룡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은 청룡 좌청룡 우백호 서쪽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항상 서쪽은 왜 오른쪽입니까?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방향을 재는 기준이 정면이 남쪽이에요 내 뒷면이 북쪽이에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왜 그릴 때 북쪽이 여기인데 여기다 남대문을 그리거든요 동양은 남대문을 앞에 북쪽을 뒤로 그렇죠? 왜 동대문을 왼쪽에 왜 서쪽에다가 또 서대문을 그립니까? 북에 여기 숙정문이라고 있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궁을 여기 가운데는 보신각을 왜 임금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나요? 남쪽이 광명한 태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밝은 곳을 보고 정치해야죠 어두운 곳을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서로 등지고 있다 등이 포인트고요 고기욱자를 더함으로써 이게 북으로 쓰이니까 이것도 배신하다는 뜻이 있지만 북으로 쓰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등 돌린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육신을 상징하는 고기욱자를 더 보탠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배신하다로 쓰자 그래서 이게 배신하다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신하다 이 법신불 사안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니라 입었는데 배신 먹칠을 하니까 배신이죠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남한테 오히려 남한테 해롭게 했다 천지를 해롭게 하고 부모를 해롭게 하고 동포를 해롭게 했다 법률을 어겼다 이게 배운 핵심인 거죠 그러면 간급할 도리밖에 없다